최대의 전쟁.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의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와 HBM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이 회사들을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그렇게 한영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젠슨황이 지난 3월 달에 지난 3월 달에 한국 기자단을 간담회에서 한국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납품한 HBM 테스트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젠슨황이 아주 명언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한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고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은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기대가 큽니다. 한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잘 모릅니다. 삼성전자의 HBM은 매우 비범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좀 녹록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대단한 회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잘 모릅니다.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입니다. 적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디렘을 4층 8층 12층까지 여러분들 쌓아올릴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기술이 이미 2010년부터 카이스트하고 SK하이닉스가 협업해가지고 개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수를 감방에 쳐넣고 뭡니까. 하루가 멀다고 여러분들 법원에 불려 나온 거 아닙니까.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설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칩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보면 인류 역사상 한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기여할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정치적으로만 좀 정돈되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로 될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시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16단 hbm 상용화 기술을 전했는데 이제 이게 바로 4월 18일 날 내년부터 2025년부터 삼성이 hbm4 6세대 16단 제품을 출시한다. 그런 기사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단신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주장 가운데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대충 어림짐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계속 이러면 가게 되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4월 18일 날 6세대 제품을 총괄지휘한 상무님이 계시네요. 요즘에 삼성전자 아주 젊은 상무님이네요. 김경륜 삼성전자 작품기획실 상무입니다. 인터뷰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터뷰거든요. 삼성전자 맞춤형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범용 인공지능 시대 인간처럼 추론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고대역폭 메모리로 인공지능 시대 특히 범용 인공지능 추론을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DS라고 하네요. HBM을 담당하는 김경륜 상품기획실장과 윤재윤 디램 개발식 상무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맞춤형 고대역폭 메모리는 프로레스 메모리가 공동 최적화를 수행하는 첫 단추이자 그러니까 HBM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GPU 같은 것의 이름도 GPU CPU 이름도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걸 아마 프로레스라고 표현하네요. HBM 프로레스와 메모리가 공동 최적화를 수행하는 첫 단추이자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교두로 하러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에 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 시스템 LSI 그 다음에 이제 패케이징 어드밴스터 패케이징 등 종합역량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왜 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회사 내에 다양한 사업 분야를 어우르게 되면 그러면 다른 회사보다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여기서 봤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어드밴스터 패케이징 여러분들 기술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 종합하게 되면 훨씬 AI용 반도체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화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야 돼요. 플랫폼화를 통해 공용 설계 부분을 극대화하고 생태계 파트너 확대를 효율적으로 맞춤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100%를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분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또 이제 주역이네요. 엔지니들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디램 개발식의 상무님이시네요. 삼성전자는 2월달에 업계 최초로 36GB 용량을 구현하는 12단 기존의 SK하이닉스는 8단 제품이죠. 12단 HBM3 5세대 HBM 개발에 성공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속도와 용량 측면의 세계 최고 사양을 갖춘 제품이고 HBM의 열 관리가 중요한데 첨단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피름 기술은 열 방출 측면의 독보진 경쟁력을 갖췄다. 이 제품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정보를 여러분들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열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를 줄여야 저전력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성능 그리고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트를 심을 수 있는 적정 기술 이런 것이 복합자가 되어가 여러분들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HBM의 열 저항은 칩 광격에 영향을 주는 주로 봤는데 칩 사이에 적용되는 NCF NCF가 여러분들 첨단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피름 소재의 두께를 낮추고 열 압착 기술을 통해 칩 광격을 줄이는 동시에 고단 적층에서의 칩 제어 기술을 고도화했다. 어떻든 2025년에 양산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SK하이닉스를 무찌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니까 반도체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잘 맞는 사업 같아요 참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신문을 한번 보니까 같은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자가 좀 다르게 맞춤형 고대역북 메모리는 프로세스와 메모리가 공동 최적화를 수행하는 첫 단추이자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교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걸 만들어내는데 메모리 칩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잘 배치를 해 가지고 최적화를 잘 달성하는 것이 기술인 모양이에요. 여기에 GPU하고 이런 적층 디램 반도체를 쌓는 기술을 잘 조합해 가지고 또 이게 잘 조합되면 고객들마다 특화된 그런 수요가 있을 테니 그게 맞춤형 HBM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들으면 제가 앞에서 이런 방송화도 비해서 훨씬 신나 가지고 방송하는 것 느끼시죠 너무나 이런 역동적인 세계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김경륜 삼성전자 작품기획실 상무는 지난 2월 고영량 HBM 5세대 제품인 HBM3 12 이게 하이라고 보겠죠. 12단 썬보기까지 힘 썼던데 중요 인물이다. 8단 대신에 12단 제품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아주 젊은 분이네요. 프로세스와 메모리 업체가 제품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해서는 법룡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을 이루기 어렵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있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등 회사 역량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며 차시대 HBM 전단팀도 구성했다. 삼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점이네요. 각자가 따로가 아니고 사내의 모든 여러분들 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 시스템 분야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HBM이 고도화되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SK하이닉스하고 다른 삼성전자의 강점이네요. 삼성전자가 HBM 4세대 5세대는 조금 후발 약간 기회를 놓쳤지만 크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각 여러분들 구성요소를 잘 조합해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내의 모든 부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사업 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롭다는 이야기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삼성전자는 맞춤형 HBM을 위해서 플랫폼화를 추진 공용 설계 부분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내놨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면 그 플랫폼 하에서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네요. 김경윤 상무는 앞으로 HBM 시장이 성숙돼 가면서 맞춤화뿐만 아니고 분할과 파워월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HBM 초기의 하드웨어 범용성이 중요했지만 미래는 킬러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 하드웨어 인프라와 서비스별로 최적화하는 분할 과정을 거친다는 게 거의 설명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AI 열풍이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킬러앱이 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참 이런 엔지니어들이 참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이네요. 아주 윤재윤 상승전자 상무도 터프하게 생겼네요. 항우 선보일 HBM4 6세대 제품은 로직 공정을 적용한 베이스다일을 도입하고 패키징 방도 기존 2.5 디멘션에서 3D로 변경한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대략 가문 잡겠는데 반도체 칩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트를 넣을 수 있는가 컴퓨팅 성능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은 공간에 더 많은 기술로 넣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대중들 함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젊은 분이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 같네요. 여기 보시면 첨단 패키징 기술 어드밴스드 패키징 컴퓨터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은 반도체 칩 안에 점점 더 많은 회로를 담아야 됩니다. 이러한 미시아도 언젠가는 물리적 한계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여러 칩을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한 이종집정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기능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면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보장하는 avp 첨단 패키지 기술 정말 대단하죠. 이제 삼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블로그라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반도체를 훨씬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참 나라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반도체 칩과 수동 소자 및 기타 장치를 하나의 기능성 유닛으로 조립하는 기술 세트를 의미합니다. 단일 다이도는 칩을 패키지에 넣는 전통적인 패키징과 다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여러 칩을 함께 결합하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칩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연결해 가지고 더 많은 트랜지스트를 넣어서 저전력 고성능을 꾀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뉴스룸을 들어가 보니까 설명을 해놨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avp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 삼성전자 반도체의 avp 사업은 첨단 이종집적화를 통해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패키지를 제공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전력 고성능 그것을 위해 가지고 수직 수평으로 뭡니까 칩과 주변 여러분들 부품들을 잘 연결해 나가라 최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무호의 법칙을 넘어서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에 아주 최근이네요. avp 사업을 시작했고 avp 사업팀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로직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품을 합보다 더 큰 성능을 구현하는 고성능 저전력 칩을 위한 첨단 2.5d 3d 패키징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좁은 공간에 더 많이 심는다는 이야기겠죠. 여러 개의 칩을 수평 및 수직으로 연결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첨단 2종 집적화가 avp의 비밀이고 avp 사업팀은 첨단 2종 집적화를 활용해서 메모리와 로직 칩을 기존에 모노리스로 쓰게 된 칩셋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패키지를 통합하는 동시에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더 많은 칩을 심고 이런 칩과 제어용 gpu나 cpu와 여러분들 원활한 그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화를 꾀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참 아주 깊은 핵국이나 이런 데 토목하시는 분들이 나리를 지어놓은 걸 보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초미세공정을 통해 가야 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는 새로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훌륭한 것을 보게 되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참 대단하다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모르는 것을 보게 되면 알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나이를 먹더라도 굉장히 젊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시대에 났습니다. 정말 저는 가끔 이렇게 보다가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 데를 이렇게 방문해 보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가 반드시 방문해야 될 때를 가서 보지 않습니까? 쿠바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하게 되면 쿠바를 들어가서 몇 편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쿠바 상황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아주 넓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 상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시대에 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건강을 잘 관리하고 오래오래 활동하면서 그런 걸 또 소비하지만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 또 생산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드밴스트 패키징 사업팀의 인력을 세배로 늘린다. 반도체 미세 공정 시대가 저물면서 패키징 인력 젠탈전이 생긴 거다. 과거는 여러분들 수평으로 같은 공간 안에 칩 안에 많은 반도체를 넣는 것에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쌓아올리는 기술 그리고 또 효율화하는 최적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avp 사업을 굉장히 학대하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의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그 대안으로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그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avp 사업팀의 인력을 세배 늘린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메모리 분야에 좀 타격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일으키는 굉장히 앞선 결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2.5 패키징 2.5 디멘션이겠죠. 그래서 2.5d 패키징 3d 패키징 등이 어드벤스 패키징에 속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당장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변화를 읽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으휴 방송을 많이 했네요. 4시 반 부터 시작했는데 5시 반 6시 반 7시 반 3시간 30분 했네요. 3 6 3 7 21 4 6에 24 4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방송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TV 보지 마시고 우파 유튜브 보고 모두에게 퍼 날라야 됩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를 마치고 나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다 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은 많이 퍼 날리기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송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반부 내용은 다 퍼 날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굉장히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이남산님께서 공병호 박사님 이른 아침에 방송이 하시네요. 부정성 계속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뭐 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퍼뜨려 주셔야 그래야 참 도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 탄압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전 여러분들 구독자 수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같은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오르면 내리고 또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콘텐츠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알파오메가님은 부정성 거 듣기 싫은 인간은 그냥 여기서 꺼지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피우겠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는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익에 좀 눈이 가리 없으신 분들은 내려놓고 부정성 걸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떠나가지고 선거 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가 서로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될 규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덕질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사기고 도덕질이 선거사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호프님께서 공박사님 방송 잘 봤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지만 귀 닦고 눈 감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할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